되게 감동이었던 거는 이제 의전팀 통해서 뭐 들었는데 정국 씨 일정 자체가 뭐 사실 더 더 뭔가 있는 일정 상태여야 되는데 저에게 좀 많이 맞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듣고 와 내가 애 하나 잘 키웠구나 아니 그냥 되게 이건 우스갯소리고 되게 감동을 받았었던 것 같아 진짜 일정을 다 조절했더라고 자기는 무조건 형 갈 때 가야 된다 감동이었어 그냥 몇 년이 지났어도 멤버들에 대한 애정은 진짜 여러분들이 멤버들을 좋아하는 만큼 저도 격하게 아낍니다 아주 사랑하는 저의 프로들이에요 비교해서 견주어봐도 제가 지지 않을걸요 여러분들 뭐 이긴다라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저도 그렇게 쉽게 지지도 않을걸요 아포방포